3월 21일 날 월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리시죠? 방송 잘 들리시면 잘 들린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신권력과 구권력,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이에 갈등이나 파열음이 생각보다 좀 일찍 이렇게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조선일보의 일면 산간기사에는 윤석열 측 청와대의 입장이 안타깝다. 문재인 대통령의 협조를 거부하게 되면 종로구 통이동 금융연수원 별관에서 국정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기사가 온라인 신문 일면에 지금 떠 있습니다. 그 다음 그 바로 밑에 보면 청와대 오전에는 윤석열 당선인의 의지를 지켜지길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회의를 마친 이후에 용산 계획은 무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또 바로 밑에 청와대 임기 마지막 밤 12시까지 통수권자는 문재인 예비비 상정이 어렵다. 이런 식으로 제목만 보더라도 지금 갈등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실상을 조금 더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는 이유가 뭔지 이것을 한번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3월 21일 날 청와대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 현재 시점에서 무리라는 의견을 표명한 청와대를 향해서 안타깝다. 그리고 5월 10일 0시부로 윤석열 당선인은 청와대 완전 개발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 힘겨루기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이죠.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발표된 입장문을 통해서 윤석열 당선인은 어제 3월 20일 날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대해서 국민들께 정중하고 소상하게 말씀을 드렸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대표적인 정권 인수 인계 업무의 필수 상황에 대한 협조를 거부하신다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보시죠. 모든 사람들은 의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협조를 못하겠다. 용산 집무실 이전은 무리다. 이렇게 개인적인 의견을 갖출 수가 있겠지만 새로운 권력이 등장하게 되면 그러면 아주 상식적인 수준에서 보면 떠나는 권력은 통상 일반적으로 신권력에 협조를 해서 업무의 인수인계가 원활히 이루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도리고 순리입니다. 그걸 안 하겠다는 것이죠. 물론 용산 이전 계획이 지나치게 선급하게 또 서둘러 시진되고 있다. 이런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있지만 새로운 권력을 잡은 새 대통령이 첫 번째 가업으로 그런 용산 집무실 이전을 해서 업무를 시작하겠다. 그렇게 하면 동의하지 않더라도 협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협조를 안 하겠다는 것이 지금 아마 실상입니다. 우리 협조 못하겠다. 이런 일이 지금 발생한 겁니다. 아마 문 대통령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내가 당신을 서울중앙지검장에도 임명했고 또 당신을 검찰총장에도 임명했는데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배반할 수 있겠느냐 이런 섭섭함이라든지 일종의 적대감, 정오심, 미움 이런 게 있겠죠. 그러나 이제 권력이 교체가 된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것만 보면 문 대통령이 권력 교체를 아직 실감을 못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들도 한 5년 정도 권력의 정점에 올라가지고 이리 오느라 저리 가라 이런 부분에 익숙한 사람이 갑자기 전혀 뜻밖의 기대는 전혀 안 했는데 그러니까 문 정권은 집권 시작 때부터 장기 집권을 꿈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 정권에 실시된 모든 종류의 정책은 어떤 종류의 시각에서 이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한 좌파 장기 집권에 도움이 되는 모든 정책을 실시한 것이죠. 그것이 경제정책이든 의료정책이든 복지정책이든 그러니까 문 정권의 정책의 가장 우선순위는 정권 연장에 도움이 되는 정권 재창출에 도움이 되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졌던 거죠. 그래서 딱딱 맞아 떨어졌던 겁니다. 2018년 6.23 지방선거를 이겼고 2020년 총선을 이겼고 모든 선거를 다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 문재인 정권이 뭐 했냐 그렇게 물으면 정권 재창출 좌파 장기 집권의 성공을 위해서 모든 종류의 국고의 동원이라든지 정책과 제도의 그런 변화라든지 이런 것을 다 시도한 거죠. 그런 큰 그림 하에서 부정선거도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다른 건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 한 유일한 것은 정권을 다시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한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부정선거라는 겁니다. 뭐 소득주도 성장 무슨 그다음에 좀 집이 있는 사람들에게 보유세 중과 이런 모든 세금 정책이나 경제 정책이나 복지 정책이나 의료 정책이나 모든 게 다 어디에 맞춰졌는가 하니까 정권 장출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좌파 장기 집권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다 한 겁니다. 마지막에 클라이맥스가 뭔가 하니까 2022년 또 3구 대선을 이기는 겁니다. 그게 마침표를 찍는 작업인데 전혀 예상을 못했을 겁니다. 양정철이나 이건영과 같은 그런 선거 조작 기술자들이 워낙 출중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전혀 걱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번에도 얼마나 관건 선거가 심했습니까 법무부 장관의 정치인을 안치고 행정부 장관의 척근을 안치고 총리에도 모두 정치인 출신을 안키고 모든 관건 선거를 다 동원한 거죠. 관건 선거 곱하기 부정 선거 그다음에 돈 살포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지했기 때문에 이긴다고 확신했는데 이번에 그냥 사다리 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일종의 모드 체인지 정권 연장 모드로부터 정권 교체 모드로 아직 문 대통령 머리가 잘 바뀌지 않은 것 같습니다. 5년 동안 너무나 익숙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세상 용어로 보면 일종의 목니를 뿌리는 거죠. 이것은 본인한테 도움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이 바로 윤석열 당선인의 용산 집무실 이전에 협조 안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 나오네요. 청와대가 오전에는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안보회의를 직후에 용산 이전 계획에 물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누군지 아시죠? 박소연 청와대 대변인입니다. 이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부여 청량에 출마했습니다. 누구하고 붙었습니까? 국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전징석 현재 의원하고 붙었습니다. 어떻겠습니까? 투표지 분류기에 소위 조작행위가 발각이 돼가지고 결국 불운을 맛본 거죠. 그것을 누가 보도했습니까? 아주 이례적으로 중앙일보에 대전 총국장을 지내고 있는 김방현 기자가 연속적으로 보도를 했죠. 그 현장에서 발각된 거 아닙니까? 투표지 분류기를 조작을 해가지고 2번 표가 1번 표로 들어가게 한 거 아닙니까? 그것을 개표 참관인이 발탁하고 스탑시킨 거죠. 그래서 투표지 분류기를 리셋 다시 끄다가 가동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조작 프로그램이 없어진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누가 이겼습니까? 전징석 국회 부의장이 이긴 거 아닙니까? 이 박소연 씨입니다. 충남 부여 청량에 출마했던 사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 내놓은 대통령 친무실 용산 이전 방안에 대해서 청와대의 입장이 한나절 사이에 정반대로 바뀌었다. 3월 21일 날 오전에는 저희가 못 지킨 약속을 지키길 기대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가 오후에는 새 정부 출범까지 얼마 안 남은 촉박한 시일에 이전 계획은 무리한 면이 있어 보인다. 무리한 면이 있어 보이더라도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입장이 아닌 거죠. 당신들의 의사결정 권한이 없기 때문에 구권력 문재인 정권이 윤석열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용산 친무실 이전 계획에 대해서 사적으로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적으로 그 계획이 무리하게 보인다. 그래서 우리가 협조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아직도 정신을 전혀 못 차린 겁니다. 정권 교체가 된 것이 실감이 안 나는 겁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3월 21일 날 오전 YTN 라디오에 출연해서 초유의 청와대 이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차곡차곡 차분차분 여러 가지 문제를 함께 논의하겠다. 저희도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키지 못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의지는 잘 지켜지기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바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죠. 소통수석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진행자가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만나면 용산시대 청와대 이전 또한 의제가 되지 않겠냐고 언급하자 박수현 수석은 당선인의 공약이나 국정운영 방향을 존중하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두 분께서 만나시게 되면 어떻게 하면 국민 곁으로 청와대가 더 다가가게나 당선인의 의지를 잘 실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폭넓게 말씀을 나누게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박수현 소통수석이 대변인이 공식적인 문건은 아닙니다마는 YTN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또 이게 순리지 않습니까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새로운 권력을 장악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좀 무리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굳이 용산에서 집무실을 하고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렇게 협조를 해야 되는 거죠. 순리나 상식이나 보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입장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문 대통령 입장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이야기를 협조하겠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박수현 청와대 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브리핑에서는 정반대의 입장을 보였다. 그런 문재인 대통령은 광화문 시대를 공략한 적이 있어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에 공감한다. 새 정부 출범까지 얼마 안 남은 촉박한 시일에 국방부 합참 대통령 비서실 등 보좌기구와 경호청 등을 이전한 계획은 무리한 면이 있어 보인다. 박수석의 브리핑은 문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확대관계 장관회의 이후에 진행됐다. 안 되겠다는 거죠. 청와대를 중심으로 설정된 비행검지구역 등 대공방어체계를 조정하는 문제도 남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협조 못하겠다는 거죠. 의견은 아주 대부분 문재인이 맛이 갔거나 끝까지 참 거시기하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문재인과 주사파 정권이 잔머리를 굴리다가 통이동 침몰한 초강수의 진태양난에 빠졌다. 재미있게 되어간다. 653명이 조선일보가 다시 보수적인 색채가 있지만 대부분이 몽리라고 해석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한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어쨌든 떠나는 권력은 새로 부상하는 권력에 그렇게 불필요한 그런 불협함을 만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들게 되면 본인들도 험결이 많기 때문에 어렵게 되는 것이죠. 더 구체적으로는 청와대가 윤석열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이 무리기 때문에 예비비 상정에 협조를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예비비를 이렇게 협조를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모양입니다. 완전히 그냥 협조 안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남태희님이 당신들이 5년 동안 한 일이라고는 선전선동과 부정부패뿐이었고 솔직히 당신들이 한 일 중에 성과로 할 만한 일이 있으면 말해보라. 3,659명이 찬성하고 90명이 반대한 겁니다. 요즘에는 여론 탄압도 많고 여론 조작도 심하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게 되면 좀 나아질까 싶었지만 공병호 TV는 계속해서 공정선거와 관련된 콘텐츠는 다 노란 딱지를 붙이고 풀어주지 않는 거죠. 방송 손출량 제안도 계속되고 있고 그게 일종의 바로메타지 않겠습니까? 다른 언론들도 그렇게 마지막 날까지 장악을 하겠죠. 오수일님이 문재인 대통령 제발 오바 좀 하지 마시고 당신 일이나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2,858명의 찬성과 59명의 반대입니다. 이렇게 가면 훨씬 더 불리해지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그냥 목리를 뿌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합리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게 참 문제인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신문이나 이런 부분에 논평이나 독자의견을 뛰어넘는 좀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감정, 사람은 이성도 있고 그 다음에 감정도 있고 또 영혼도 있지만 그런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이런 것을 제외하고 감정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면 인간의 감정 가운데 가장 이렇게 제거하기가 힘든 것이 바로 적대감과 정오심입니다. 그 다음에 질투심. 이런 것은 참 억제하기가 힘들고 없애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종류의 감정인 거죠.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윤석열 당선인 저하고 동갑입니다. 1960년생. 윤석열 당선인은 비교적 서울에서 유복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유복하게 성장했다는 이야기는 아버지가 연세대학교 통계학과 교수였죠. 그 당시 통계학과 교수니까 아주 여유 있게 상정하지 않았지만 아주 평탄하게 아마 그렇게 본 자신도 또 머리가 좋았기 때문에 서울법대를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고시를 좀 어렵게 대했습니다마는 어떻든 잘 짜여진 관료사회인 검찰 지위에 따라서 상명하달식하는 그런 복종하는 그런 아주 잘 짜여진 그런 이제 조직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정말 그 세상의 난장판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경험해 볼 그런 기회는 물론 이제 특수부에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범죄자들을 많이 다루었겠지만 그 소위 살아 숨쉬는 인간들이 갖고 있는 그 적대감과 정호감 이런 부분을 개인적인 체험으로 깊게 해본 경험들이 많을까 물론 많을 수도 있겠죠.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그래서 좀 우려하는 것은 586 운동꾼들이 지난 5년 동안 대한민국을 그냥 거의 뭐 요절을 낸 거 아닙니까 요절을 냈는데 공 박사님 어떻게 요절을 냈습니까 요절 가운데 가장 클라이맥스가 부정선거를 통해가 권력을 훔치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늘 강조하지만 어떤 인간이나 어떤 정치적인 그런 세력들이 자유민주국가에서 부정선거를 통해 가지고 권력을 훔친다는 것은 악 중에서 최고치의 악성 거의 상한치의를 친 겁니다. 그럼 그 밑에 하부의 악들 드루킹을 조작한다든지 울산시 지방선거에서 권력을 통해 부정선거를 자행한다든지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돈을 좀 해먹는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 최상급의 악을 사악함을 범할 수 있으면 그 밑에 이제 악들이란 것은 그야말로 뭐 끈값인 거죠. 그만큼 쉽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586 운동권 정치인들이 권력을 훔치는 것이 반복적으로 하다가 이번에 권력 훔치기를 시도했지만 결국은 미수에 거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이 착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좌파들 좌익들 586 운동권들의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소위 감정체계를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감정은 바로 적대감과 정오심입니다. 이 적대감과 정오심이라는 것은 아량을 베풀더라도 절대 없어지거나 제거할 수 없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건데 성자가 되면 좀 이렇게 아량을 베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좀 봐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패배자에 대한 그런 처근지심도 생깁니다. 여기서 대단히 주의해야 될 부분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렇게 아량을 베풀고 봐주고 관대하게 대해준다고 해가지고 소위 좌익들 좌파들 그들이 갖고 있는 뿌리 깊은 윤석열에 대한 정오심과 적대감에 대한 그것은 없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아주 중요한 근본적인 사실과 진실을 직시하는 것에 따라가지고 윤석열 당선인의 그런 선택이나 그런 부분이 국정운용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정치적인 그런 제스처로 첫 당선 이후의 일성이 화학과 통합이라는 것은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그런 발언을 통합과 화합이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정말 그런 윤석열 당선인의 마음 속에 지금 제가 지적한 것 586과 대한민국을 그냥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던 좌파들과 좌익들이 윤석열 당선인과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적대감과 그리고 정오심을 그런 관대함과 아량과 통합과 협치를 통해서 제거할 수 있느냐 저는 제거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것은 오래전에 마키아벨리와 같은 사람의 군주론을 통해서도 수없이 인간 본성에 대한 지적에 나오는 겁니다. 상대를 미워하는 사람들이나 그 세력들의 적대감과 정오감은 제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 같은 것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그냥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다 그런 전쟁을 치루고 패배한 자들은 그리고 전사를 보게 되면 과거의 전사들을 보면 자유국가에서 죽이는 일이나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겠지만 그 소위 성서 속에서 나오는 그런 사례들이 뭘 이야기한 거 아닌가 소위 그 정오심과 적대감의 뿌리가 제거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 같은 경우는 시골에서 출발했고 한 10년 정도의 조직시장을 했지만 20년 이상 정도를 소위 세상 속에서 자기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윤석열 당선인은 고시를 통과하고 특수부라는 특수한 조직이 있었지만 검찰이란 외풍으로부터 잘 보호된 그런 조직이 명령에 따라 착착착착 움직이는 그런 조직을 생활했기 때문에 인간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다소 낭만적인 시각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관대하게 대한다고 해서 문 대통령이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서 갖고 있는 소위 정오심과 적대감과 섭섭함은 없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문 대통령뿐만 아니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본성 그 자체인 거죠. 임종석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소위 586 운동권의 핵심 세력이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갖고 있는 정오심과 적대감이 없어지냐 없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도 아마 꿈을 꾸꾸고 있을 겁니다. 그 정부를 뒤엎을 수 있는 강호병 파동과 같은 부분들을 다시 기획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 사람들은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 소위 부정선거를 저지른 그런 악한 세력들이 갖고 있는 그 심성 가운데 중심 정오심과 적대감 그리고 선악 개념이 부재한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이 착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바탕 위에 국정을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문대인 대통령이 윤석열 당선인의 첫 번째 작품인 용산 집무 이전에 대해서 협조를 못하겠다 예비비 못 올려주겠다 그것은 그냥 예비비 협조 못하겠다 이전 협조 못하겠다 그 차원이 아닌 겁니다. 이것은 바로 뿌리 깊게 놓여있는 정오감과 적대감이 표출된 바깥으로 드러난 한 가지 사례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게 되면 무슨 관대나 협치냐 통합이냐 화합이냐 관용이냐 이런 부분들은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성자가 되면 간이 좀 벌렁벌렁해지고 성자의 관대함이라는 게 나오죠. 그러나 좌익과 좌파등 586 운동권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신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선악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합법 불법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거짓말과 조작과 음모와 계략을 통해서도 권력만 획득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합니다. 그것이 클라이맥스는 뭡니까 절정이 바로 부정선거라는 겁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새로 대통령이 등장해서 첫 번째 용산진무실에 이전하겠다는데 예비비를 협조 못해 주겠다 그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는 그런 구권력은 역대 정권에서도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협조를 합니다. 어렵지만 새 권력이 잘 될 수 있도록 속은 쓰리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러나 정호심과 절대감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이번에 협조를 못하겠다는 게 나온 겁니다. 그 실체 좌익들의 실체 좌파들의 실체 586의 실체를 윤석열 당선인이 오판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뭐가 됩니까 당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사를 관통하는 것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스스로 잡지 못하면 그 다음에 칼 끝이 상대방이 지는 겁니다. 지금은 자기가 칼을 지고 있지만 칼 끝을 자기가 지고 있지만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 상대방이 칼 것을 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가 죽는 겁니다. 제가 너무 냉정하게 이야기를 해서 좀 어시시시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제가 살아오면서 갖게 되는 인간 본성에 대한 탐구와 인간 군상들에 대한 그런 관찰기를 윤석열 당선인에게 당부하는 겁니다. 윤 당선인과 제가 동갑이고 같은 시대를 호흡했지만 윤 당선인은 서울의 중산층 출신으로 비교적 평탄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검찰 조직이라고 하지만 쫙 짜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사관들하고 그 다음에 또 검사들이 다 업무를 봐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 소위 살아 숨쉬는 인간들이 벌리고 있는 보통 세상 보통 세상에 움직이는 인간들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성찰하지 않으면 그러면 기회가 항상 있다는 게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이 뭘 하셔야 되냐? 법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법대로. 관대함과 관용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수사로서는 말씀하시지만 속으로서는 절대 관대와 관용이라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냥 법대로 처리한다. 법대로 처리하는 것이 정의대로 한다는 겁니다. 합법대로 한다는 겁니다. 그 원칙을 견제하게 되면 윤 당선인이 소위 좌파가 남긴 찌꺼기를 많이 이렇게 제거하는 데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의의 원칙과 법의 원칙대로 한다는 겁니다. 법대로 하는 겁니다. 법대로. 문재인 정권 하에서 일어났던 많은 사건들을 선택적 정의를 적용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선택적 합법을 적용해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냥 엄정하게 신임 검찰총장이 정의의 원칙에 따라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며칠 전에 송재윤 캐나다의 맥베스터 교수님이 중국의 문제를 하면서 법의 지배라는 것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한 대우를 받을 필요가 없고 임종석이가 특별한 대우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남대문에 있는 아저씨나 저와 마찬가지로 꼭 같은 법의 잣대를 가지고 문정권 하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을 시시비비를 가르게 되면 그때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사법정의가 세워질 것이고 경제정의가 세워질 것이고 선거정의가 확립될 것이라는 이야기죠. 바로 이 부분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선택의 기로에 놓일 겁니다. 협치와 화합과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봐주하겠다. 정치적 고려 때문에 누군가를 그냥 좀 사면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순간 바로 비극이 발생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의의 원칙에 따라서 모든 것을 처리하는 겁니다. 울산시 지방선거에 청와대 7, 8개 부서가 관여해서 부정선거를 치른 거 아닙니까? 그 사건은 울산시 지방선거 청와대 하명사건입니다. 그것을 주도했던 한 인물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석연치 않는 그런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가 지금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습니다. 정의의 원칙입니다. 그 사건을 그대로 처리하는 것 탈본전의 경제성 조작사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사건 이재명 후보 아내의 법인카드 유용사건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대장동의 거분과 관련된 사건 현직 대법관이 재판글에 의혹됐다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 관련된 사건 이런 부분에 한 점 오차가 없이 그대로 내가 봐줄 수가 없고 정의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악과의 전쟁과 사악함의 전쟁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승리하는 것이고 국민들이 승리하는 것이고 대한민국이 승리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